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시장의 하방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몇 달간 하방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경주했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분명하게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긴축 정책, 금리 인상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환경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개인 투자 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어려운 시장이다 라는 거죠. 이런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결국은 옥석가리입니다. 내 종목이 버틸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 그렇지 않을 종목인가 그 부분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지금은 시장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자신감을 갖고 뭔가의 분명한 모멘텀을 통해서 종목을 샀다면 시장의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세요. 결국은 성과를 줄 겁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듣고 불확실하게 종목을 매수했다면 시장의 흔들림에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내 종목이 흔들리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마음까지 흔들린다면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겠죠. 시장이 하락하면서 내 종목이 하락해도 불안하지 않은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종목에 대한 꼼꼼한 공부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주식의 정석에서는 모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정말 강조드리는 건 뭐다? 제 강의는 순서대로 처음부터 1강씩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강의 1강부터 최신 강의까지 다 준비를 해놨고요. 볼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 QR코드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에서는 장중에 제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쫙 올려드리고요.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정보들 꾸준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장중에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제 강의 1강부터 다 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모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주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85강입니다. 이슈 꿰뚫어보기 합니다. 하라는 것은 지난주에 상을 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죠. 이슈 꿰뚫어보기 강의는 2주에 걸쳐서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상을 했고요. 이번주가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도 못 보고 하를 봐도 됩니까? 관계는 없어요. 어차피 다른 내용이니까. 양이 많아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눈 거니까 앞에 강의 못 보셨어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제 강의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좋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슈 꿰뚫어보기 강의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주식의 정석이 기초 강의,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의이기는 하지만 강의 수가 훨씬 많이 왔죠.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것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질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초보자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드립니다. 한 번 듣고 이해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거나 제 강의 처음부터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 되실 것 같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저 따라오시면 제가 꼭 공부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꿰뚫어보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어떤 이슈를 어떻게 꿰뚫어서 이것을 어떻게 매매에 적용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기법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에 대한 통찰,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이슈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매매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이슈 꿰뚫어보기 이제 상하로 나눠서 총 다섯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볼 건데 지난주에 두 가지를 봤고요. 오늘은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볼 겁니다. 지난주 강의 못 보신 분들도 이해하실 수는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들어가 볼게요. 이건 이제 지난주에 설명은 드렸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슈 꿰뚫어보기란 뭘까요?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이슈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자주 발생하는 이슈를 확인하고요. 그에 대한 효과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주가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 이걸 하고자 하는 게 핵심이죠. 이슈를 왜 분석해요? 힘들게 분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매매 활용해서 수익을 보고자 하니까 분석하는 거죠. 결국은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뭐에? 연속성에 초점을 둡니다.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 종목을 사면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물릴 수도 있습니다. 왜? 호재가 나오는 순간 주가는 급등해요. 그럼 내가 샀을 때 꼭지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때 차익실험면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이게 이 종목의 단기 호재가 아니라 중장기 호재로까지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면 그 이슈를 보고 적당히 이제 뭐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위치를 잡아서 다시 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을 때 이게 단발성 호재냐 아니면 장기적인 호재냐 이걸 구분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호재일 경우에 그 종목을 매수하면 되겠죠. 반대로 악재가 나왔을 때 이게 단기적인 악재냐 아니면 장기적인 악재냐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단기 악재라는 확신이 든다면 급락했을 때 살 수 있겠죠. 단기 악재니까 시간 지나면서 해소되면 주가도 올라올 거잖아요. 이렇게 이슈를 제대로 분석하고 이슈의 연속성까지 알 수 있으면 그것을 매매에 활용해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의 연속성을 분석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슈의 연속성에 대한 분석이 돼야 종목에 대한 보유기관 설정 및 추매에 대한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슈를 통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슈가 주가에 연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시장에 나오는 모든 이슈를 분석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모든 이슈를 다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이슈만 분석을 하는 거죠. 모든 이슈에 대한 분석보다는 중요한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요 꼭지들을 두고 어떤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볼까라는 것들을 제가 다섯 가지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실적 발표 및 실적 전망, 유우 무상증자 및 배당, 신사업 진출 및 신약 임상 성과, 기업 인수 합병 및 지분 투자, 코스피 200 등 신규 편입. 물론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슈들을 모두 다 이 시간에 다룬다면 주식의 정석 강의는 영영 끝나지 않을 겁니다. 시장에서 자주 나오면서도 중요하면서도 이걸 매매 활용했을 때 또 수익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다섯 꼭지로 준비를 한 거예요. 지난주 상 버전에서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실적 발표 및 실적 전망과 유우 상증자 및 배당, 이걸 상에서 봤고 오늘은 하 버전이니까요. 하에서 밑에 이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실적 발표 및 전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당장에 좋은 실적이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다. 주가는 보통 이슈를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반영을 시킵니다. 주가 지수는 경제 지표로도 선행 지표라고 하거든요. 경계라든지 기업에 대한 전망을 선행해서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 좋았어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실적이 나빠도 앞으로 반등할 것 같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지금 실적이 좋아도 앞으로 주가가 꺾일 것 같으면 주가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실적 컨센서스를 보자라는 게 핵심이었고 유 무상증자와 배당이 주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유상증자를 하면 그 유상증자의 목적을 봐야 된다.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주주환원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무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때 거기서 따라잡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 배당이라는 것은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건 아니다. 성장주의 경우에는 배당을 하지 않고 배당할 자원을 회사에 재투자하면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주가 상승으로 보답할 수 있어요. 배당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배당을 한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견조하게 실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설명까지 상버전에서 들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상버전 강의를 꼭 보시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입니다. 신사업 진출 중요하죠. 시장에서 많이 나와요. 어떤 신사업, 새로운 사업 진출했을 때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신약에 대한 임상 성과. 이것도 예전에 제가 제약바이오 다룰 때 한두 번 정도 설명은 드렸습니다. 신약에 대한 임상 성과를 어떻게 보고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기업 인수 합병과 지분 투자가 미치는 영향들. 역시 매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가 중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볼 거고요. 끝으로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규 편입이 됐을 때 이것도 이전에 한번 다루기는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더 또 이전 강의 보신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버전 이슈 꽤 뚫어보기 다룰 거라는 부분이에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사업 진출 및 신약 임상 성과입니다. 주가는 기업의 성장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 했어요. 그럼 미래의 성장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구나. 그렇죠. 그건 뭔가 이제 성장주를 매수할 때 이거는 미래에 굉장히 크게 성장할 산업이야. 라고 내가 분석했다면 그 종목을 매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매수해 볼 수 있죠. 주가는 기업의 성장 전망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의 특성상 성장성은 미래 가치에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시장에서도 이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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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기업이 궁극적으로는 성장할 때 주가도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고 그런 종목을 매수할 때 또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죠. 특히 신사업 혹은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신사업 진출이나 신약 임상 등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슈가 나온 뒤에는 바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슈 분석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일견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가가 훅 올라가잖아요. 반대로 어닝 쇼크, 그럼 주가가 훅 빠져요. 뭔가 신사업 진출, 주가가 훅 올라가요. 반대로 블록딜, 이런 이슈 나오면 또 주가가 훅 내려가고 그럼 어쨌든 이슈가 나올 때는 주가가 바로바로 반영을 하는데 그 이슈를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분석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가의 이슈가 바로 반영되는 것은 맞지만 이슈가 나온 직후 주가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그 이슈를 단기간에 주가에 반영시키는 건 맞아요. 호재가 나오면 훅 올라가고 악재가 나오면 훅 떨어져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그 이슈를 100% 다 분석해서 정확히 주가에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미 주가의 반응이 나왔더라도 그 이슈는 분석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 호재는 앞으로도 이 기업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성장시킬 호재인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훅 떨어져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악재는 내가 분석해보니까 꼼꼼히 보니까 오랫동안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악재는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가의 이슈가 바로 반영되는 것은 맞지만 이슈가 나온 직후 주가가 모든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부분을 노려서 우리는 매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좀 어렵죠. 하지만 이슈 분석을 하시면 투자에 훨씬 더 큰 도움 투자에 어떻게 보면 흐름을 알고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누리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슈 분석은 차근차근 연습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제가 예전에 주식 공부를 한참 할 때요. 대학교 때는 책을 또 많이 봤어요. 경제 관련된 서적. 주식 관련된 서적은 나중에 봤고요. 처음에 경제 관련된 서적만 계속 봤어요. 어차피 주식 시장도 더 큰 범위에서는 경제를 알아야 주식 시장에 대한 분석이 되니까 그때는 제가 경제 도서를 몇백 건 정도 닥치는 대로 읽었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신문을 신청해서 봤어요. 요즘에는 종이 신문 보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종이 신문으로 봐야 조금 더 집중이 되긴 합니다. 하루에 제가 경제 신문을 거의 1시간 반 정도씩 몇 년 동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를 좋아하고 재밌어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했는지는 몰라도 개인 취업 분들께서도 신문이라든지 뉴스 같은 걸 정말 꾸준히 1시간, 2시간씩 1년, 2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슈를 읽는 눈이라든지 흐름 이런 것들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한한 반복과 연습에 의한 거죠. 하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조금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과도한 급등이나 과소한 주가 상승 이후에 후속 이슈나 분석에 따라서 주가의 추가 움직임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슈 분석은 추가 움직임을 노리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통해서 이슈 하나씩 볼 건데요. 위메이드 아시죠? 국내 게임주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위메이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전에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를 보인 이후에 최근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좀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고 있죠. 이 이슈를 한번 볼게요. 미르4 NFT 아이템 거래소 개설 소식의 4% 상승이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이슈가 지속성을 가지는 건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NFT라는 게 뭐예요? NFT라는 게. 최근에 계속해서 뜨고 있는 개념이죠. 메타버스와 적용시킬 수 있는 개념이고 해석하면 대체 불가능 토큰. 예전에는 가상자산의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무나 복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그림을 JPG 파일로 판매한다고 해볼게요. 그걸 누가 사요? 안 삽니다. 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그거 복사해서 100장, 1000장 만들 수 있는데 그게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죠. 하지만 이번에 메타버스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게 도입된 이유에는 뭐예요? 사이버 자산, 사이버 그림에도 고유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복제도 안 될 뿐더러 복제를 한다고 해도 그 고유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이버 자산에 대해서 그게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이 NFT라는 게 도입되면서 사이버 자산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상에서의 부동산 거래라든지 그림 거래라든지 싸인 거래라든지 동영상 거래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NFT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은 이 시장이 굉장한 시장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위메이드는 국내 게임즈 중에서는 이 NFT를 도입한 가장 선도적인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슈로 인해서 4%가 올랐지만 이 4%로 끝나지 않겠구나 라는 부분을 상상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부분을 개인 취향 분들이 바로 이제 딱 인식하고 이거 NFT는 대박인 거니까 더 갈 거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이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석.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 이슈는 장기간 영향을 미쳤어요. 유메이드 주가가 4만원에서 7만원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한 25만원 근처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NFT라는 부분 그리고 가상화폐 위믹스라는 부분까지 엮어지면서 게임즈의 메타버스 NFT를 도입한 선도업체라는 인식이 유메이드를 완전한 대장주로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슈가 나왔을 때 이런 이슈는 계속 나왔지만 주가는 이 부분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가 NFT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분명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면 높이 올랐음에도 매수하고 수익을 누릴 수가 있었겠죠. 다음 이슈 한번 볼게요. NHN 벅스라는 종목인데 BGM 배경음악이죠. BGM 지원하는 싸이월드 컴백에 상한가를 갔다. 상한가를 간 게 이제 요날입니다. 그러면 이거 싸이월드 컴백? 큰 이슈인가 보다.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상한가 갔으니까 이제 끝났다.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이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자, 싸이월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별로 관심 없던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싸이월드를 좀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가입자죠. 3천만에서 4천만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천만에서 4천만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그런 기업이 이제 뭐가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 어마어마한 DB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그들 기업의 주가가 어때요? 최근엔 많이 빠졌지만 그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개인 취업자분들께서 대표적으로 많이 매매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추억에 대한 또 그리움 이런 부분도 있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나의 공간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답은 메시지라든지 사진 이런 것들을 올리기는 하지만 나의 공간과는 거리가 있는데 사이월드는 그렇지 않죠. 나의 공간, 미니홈피라는 개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와 결합을 했어요? 중요한 건 이 메타버스와 결합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메타버스라는 게 뭐예요? 세계를 초월했다라는 이슈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그냥 사이버상의 또 다른 나를 형성시키고 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사이월드의 시스템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에 맞는 거죠? 트렌드에 맞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도 이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트렌드와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싸이월드인데 메타버스 테마까지 같이 안고 있다면 이거는 보통 이슈가 아니구나. 이런 부분까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좀 하락하거나 주춤할 때 사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슈를 꼼꼼히 분석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상한가 이후에 조정 또 급등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슈들을 분석하는 건 어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꾸준하게 경제 지식을 쌓으셔야 돼요. 뉴스도 많이 보시고 신문도 많이 보시고 또 경제 도서도 많이 보시고 최근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지. 이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점을 가보시면 좋아요. 서점의 경제란에 가시면 그게 트렌드마다 특정 도서가 많습니다. 예전에 부동산 시장이 엄청 호황일 때는 부동산 경매라든지 이런 책들이 엄청 많았고요. 주식 시장이 호황일 때는 주식 책들이 엄청 많았죠. 지금 가보시면 어떤 책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책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장의 트렌드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트렌드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반복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제약 관련된 이슈인데 셀트리온입니다. 이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이후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승인. 뭔가 딱 보면 엄청난 호재 같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지금도 심각한데 코로나19에 그것도 항체 치료제 이걸 승인했다고? 그것도 이후에서 와, 이거 엄청난 호재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주가는 이슈가 나온 뒤에 계속적으로 우아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어느 정도는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가 셀트리온에서 승인받는다라는 이슈는 이미 이전부터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깜짝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고 두 번째, 이 시기가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전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변이가 되고 오미크론이 나오고 최근에는 오미크론과 독감이 결합했다,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가 결합했다,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치료제 관련 모멘텀이 조금 희석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섹터가 처한 분위기, 제약바이오주가 이 이슈가 나왔던 시기에 대부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거시적인 분석을 할 수 없으면 이 이슈만 보고 그냥 낼름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황체 치료제 렉키로나 승인받았으면 이거 대박 이슈 아니야? 나는 매수를 한다.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거나 기회비용을 잃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 자체의 문맥만 보셔서는 안 돼요. 글씨 하나만 딸랑 봐서는 안 되고 이 이슈가 앞으로도 장기적인 이슈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인가 아니면 혹은 선반영되지는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의심해보고 또 기대해보고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신약 임상은 일반적으로 임상 1, 2, 3상을 거쳐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신약 관련된 강의를 또 한 적이 있어요. 이전 강의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각 단계를 거치면서 신약 승인 기대감이 확대됩니다. 임상 1상 통과하면 2상 통과하고 3상 통과하면 10상까지 간다고 보는 거니까 갈수록 기대치가 높아지고 보통은 임상 2상 통과했을 때 주가가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2상까지 통과되면 웬만하면 3상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 임상 2상 통과 때가 주가가 좀 세게 가는 경향이 있고요. 성공 가능성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시 창출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제약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알겠어요. 신약 보시면 이름도 이상합니다. 이상한 기호 같은 것도 있고요. 진짜 생전 못 들어본 용어예요. 이게 나왔을 때 이 파급력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주식업계에 종사하고 있지 제가 제약사를 다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문과 나왔습니다. 문과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색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뭘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될까? 일단 포털 사이트에 쳐보실 수도 있죠. 신약이 나오면 그 신약이 뭔데? 뭘 고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시장 규모인데?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통 이제 중요한 신약 관련된 개발 발표면 뭐가 나오냐면 리포트가 보통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 보는 법이라는 강의도 했어요. 증권사 리포트.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에서 뭔가 신약을 개발했다. 유한양에서 신약 개발했다. 이러면 셀트리온은 유한양의 리포트에 신약 관련된 설명이 또 쭉 나올 겁니다. 그게 읽었을 때 한 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전문 용어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신약이 나왔으면 이제 어이구 신약 대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약 개발 시 창출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분석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밑에 문장도 중요한데요. 시장 경쟁이 치열하지 않거나 희귀질환 치료제일 경우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정복하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한 정복은 안 됐는데 암 중에서도 이제 조금 지독한 암이 있죠. 바로 최장암입니다. 이게 미리 조기 발견도 안 되고 최장암에 걸렸을 때 사망률도 높아요. 그러면 똑같은 암 치료제라도 최장암 치료제면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경쟁이 또 치열하지 않으면 이 병에 나온 약이 없거나 적어요. 그러면 그 약에 대한 신약, 임상, 2상, 3상 통과는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판단은 안 돼요. 제약 시장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신약이 뭔지 포털사이트나 리포트 이런 부분들로 꾸준히 검색을 하셔야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하셔야 제약바이오주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슈 깨뚫어보기 하 버전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제 강의는 기초 강의부터 온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강의가 좀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 처음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강부터, 특히 제 강의 1강부터 보시면 주식이란 무엇인가, 캔들, 상승추세, 하락추세,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매매 기법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 강의 1강부터 다양하게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원호대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제 강의 1강부터 최신 강의까지 다 정렬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황이라든지 종목, 업종 관련된 이슈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신약 관련된 임상 성과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예시로 하나만 볼게요. 동아이스티, 제약주죠. 인타스와 이런 게,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DMB 312로, 이게 뭐예요 이게? 외계화학기도 하고 기술 수출 계약을 어쨌든 체결을 했대요. 근데 이런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사면 안 된다라는 관점인 게 이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개파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희한한 게 이 이슈가 나오기 며칠 전부터 주가가 쭉쭉쭉쭉 급등을 했어요. 이슈가 나온 다음에 급락을 했으니까 이슈 보고 매수했으면 완전히 그냥 물려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고 그 호재가 작지 않은 호재라고 하더라도 그걸 뭔가 선반영한 것처럼 주가가 먼저 올라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SK에닉스에 자주 나타난 현상인데 SK에닉스가 실적 발표 전에 계속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뚝 떨어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슈가 나와서 여기서 더 급등을 할 것인가? 뭔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슈가 나오면서 차익실현 멸물이 쏟아진다. 그래서 뭔가 호재가 이제 나왔는데 그 호재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어떤 이슈가 있든 없든 간에 많이 올라 있다면 이게 차익실현의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호재가. 호재가. 주가는 뭐라고 그랬죠? 기대감을 선반영해요. 기대감을 선반영. 기대했던 부분이 혹은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프라이즈한 호재가 나왔지만 주가가 이전에 올라 있다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가 나오는 위치에 따라서의 대응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횡보를 보였거나 우하향을 보이고 있었다면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아마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호재라도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게 주가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건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기업 인수합병 및 지분투자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이슈죠? 기업 인수합병이나 대규모 지분투자는 단기간에 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슈입니다. 다만 투여 비용 대비 성과, 시너지나 이익 개선 기대감에 대한 꼼꼼한 판단이 필요하다. 기업 인수합병이 무조건 호재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거 인수합병 했을 때 이 기업이 뭔가 들인 돈보다는 시너지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호재고 주가가 올라가겠죠. 반대로. 이건 인수합병을 하지만 이 기업이 인수합병에 들인 돈 대비 효과는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건 오히려 악재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어도 투여 비용 대비 성과 이게 판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대형 인수합병을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포트가 나와요. 리포트 한두 개를 보시는 걸 안 보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어떤 걸 인수합병 한다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가 그걸 어떻게 분석해요? 못해요. 회계사도 아니고 그걸 누가 분석하겠어요. 대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기사라든지 리포트를 내온 내용을 보면 충분히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볼게요. DPC, 스틱인베스트 흡수합병 소식의 강세를 보였는데 이때 강세를 보인 다음에 주가가 확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스틱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 했으니까 대박이네? 뭔가 사볼까? 했으면 완전히 물린 거죠. 이유가 뭘까요? DPC라는 기업은 기존에도 스틱인베스트먼트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이 스틱인베스트먼트가 하이브라는 회사에 투자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하이브가 BTS, 방탄소년단 효과로 굉장히 좋은 주가를 보이다 보니까 스틱인베스트먼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DPC의 가치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DPC가 스틱인베스트먼트를 흡수합병 하게 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 기존에도 스틱인베스트먼트는 DPC의 자회사였어요. 기존에 자회사였던 거를 그냥 흡수합병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회사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금은 이제 DPC라는 기업이 없죠. 스틱인베스트먼트로 사명까지도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DPC는 어차피 스틱인베스트먼트의 가치로 움직였어요. 그게 스틱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 한다고 해서 크게 갑자기 달라져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온 다음에 오히려 차일 실험 매물이 나온 겁니다. 뭔가 이제 호재의 가치 보이면서도 호재가 아닌 것들이 있고요. 호재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호재인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직접 분석을 하셔야 이런 데서 매수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비덴트, 다른 거죠. 비덴트, 비트코인 최고가 돌파의 빗선코리아 지분 보유가 부각됐다. 이때가 한참 가상화폐 시장이 거의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난리가 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 가지 알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쭉쭉쭉쭉쭉 이어갔었던 그런 시기예요. 이때는 가상화폐가 흔히 말해서 불장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연결시킬 수 있어야 이게 이슈가 지속성을 갖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가상화폐를 직접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시세는 봅니다. 시세는 봐요. 왜? 그런 것들을 알아야 시장에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저도 가상화폐에 거래하는 거래소 많잖아요. 그중에 하나 깔아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봐요. 그래야 관련주의 움직임 혹은 그것과 시장을 연동시켜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상화폐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식을 하시면 가상화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상화폐 관련주를 매매할 수도 있고 혹은 가상화폐 관련주를 매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 시장과 주식 시장이 뭔가의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이 주식 시장의 시황을 보는데 가상화폐의 주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를 하지 않아도 가상화폐 시장을 어느 정도 공부하셔야 되고 부동산 투자를 내가 안 해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렵죠. 방대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나가실수록 주식 시장을 멀리서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통찰력을 가지셔야 투자가 한 단계, 두 단계 더 레벨업이 되실 거예요. 언제까지 기법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넓은 시각으로 보세요. 넓은 시각으로 보고 통찰하고 투자에 대한 규모, 타이밍 이런 것들을 얼기설기,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법을 적용하시면 훨씬 더 높은 적중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인수합병 관련해서 제가 심플하게 이것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설명을 드리려면 몇 시간 해도 모자란데 그러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형주와 소형주에 합병을 했을 때 뭐가 더 영향이 클까요? A와 B가 합병을 합니다. 그런데 A는 이만큼 큰 기업이고요. B는 이렇게 작은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이제 합쳐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느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을까요? A일까요? B일까요? 당연히 B입니다. B.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합쳐지면 어느 기업에 많은 변화가 있겠어요? 당연히 B기업에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럼 투자를 하실 때 이게 호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B기업을 사셔야 되는 거죠. A기업은 이미 대기업이에요. 이미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하나 가져간다고 이 기업 가치가 극대화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작은 기업은 이렇게 큰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부분의 변화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이 기업의 주가가 당연히 크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임수합병이 있다고 했을 때 어? 이 기업이 더 좋을까? 이 기업이 더 좋을까? 난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시가총액이나 아니면 기업 규모를 보시고 그냥 작은 기업을 매수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인수한다, 합병한다 라고 하면 두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누가 시너지가 나고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규모를 보세요. 규모, 규모 이런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사면 그 기업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 대기업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상한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차이를 또 시가총액으로 쉽게 인지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내용은 이거예요. 코스피 200 등 신규 편입인데 제가 이것도 이전 강의에서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어떤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냐. 결국 주가는 수급에 의해 움직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200 등 신규 편입은 오로지 뭐에 주목하는 매매냐면 수급에 주목하는 매매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수급 관련된 매매 기법 강의 수급을 어떻게 보는지 수급도 주체별로 나눠야 된다. 수급을 이용한 매매 기법들 이전 강의를 통해서 다 설명드렸어요.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결국 주가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수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호재가 엄청 많아요? 안 사면 안 올라가요. 악재가 엄청 많아요? 아무도 안 사면 안 올라갑니다. 악재가 많아도 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호재가 많아도 팔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주가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건 수급이에요.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개인 수급. 외국인도 종류가 많아요. 중국계 자금, 미국계 자금, 유럽계 자금.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도 많아요. JP Morgan, DAI와 CS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한국도 굉장히 많아요. 엄청난 다양한 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도 한정적이지는 않죠. 그건 역시도 쪼개보는 방법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결국 주가는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데 이 수급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코스피 200 등 신규 편입입니다. 이전에 약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수나 ETF의 영향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코스피 200은 뭐죠? 코스피 200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중에서 시장 대표성, 산업 대표성, 유동성 등의 기준으로 선정된 200 종목으로 구성된다. 코스피 200이라는 것은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을 200 종목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걸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200 종목을 하나로 묶어서 매매를 하는 기준 지표로 삼겠다. 이게 바로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피 지수는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대외적으로 이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괜찮은 기업인 거예요.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편입이 되면 좋은 점은 뭐냐? 코스피 200은 추종하는 펀드나 ETF, 외국계 자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편입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덱스를 노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결국 주목하는 것은 수급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신규로 종목이 편입된다면 그 종목은 빠르든 늦든 어쨌든 수급은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수 변동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슈 깨뜨려 보기 하 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가는 버전이에요. 지난주에 상, 이번주에 하, 두 시간에 걸친 과정인데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난이도가 있지만 제 강의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이라든지 경제신문 이런 것들도 꾸준히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고 그걸 더 넓게 매매,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계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제가 제 강의 1강부터 현재 강의 85강까지 쫙 다 올려 드릴 거예요. 시간만 갖고 여유만 갖고 오시면 공부하실 자료는 충분하고요. 또 업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이슈들 장중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설명드렸어요. 코스피 이백에 신규 편입되면 빠르던 늦던 그 종목에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지수에 편입됐을 때는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거다. 이게 최근에 편입됐었던 내용인데 여기 나오는 종목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종목이에요. 여기 나온 종목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편입이 됐을 때는 신규로 편입됐다는 건 뭐죠? 이백 종목 중에서 몇 종목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코스피 이백에서 다섯 종목이 들어왔다고 코스피 이백오가 되진 않습니다. 그럼 여전히 이백오예요. 그 말은 이백이에요. 그 말은 뭐죠? 종목이 들어오면 나가는 종목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코스피의 대표성을 갖는 이백 종목인데 이게 정기적으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종목이 있겠죠? 하지만 새로 들어온 종목이 있다는 것은 나가는 종목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백이라든지 이런 신규 편입이 됐을 때는 편입 종목이나 제외 종목 이런 부분에 대한 목록이 생겨요. 최근 기준으로 편입된 종목은 SL, 명신산업, 현대중공업, PI 첨단 소재, 메리치 금융 지주였고요. 제외된 종목은 FNF 홀딩스, 에릭사우시스, 이노션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규 편입이 됐다는 건 대외적으로 조금 더 인정받았다. 좋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입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코스피 이백을 추종하는 펀드라든지 자금, 인덱스 이런 부분들에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편입이 됐다는 것은 일단 호재다. 편입이 됐다고 무조건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편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명신산업이 편입이 됐어요. 명신산업이 편입이 됐으면 명신산업이 이번에 신규로 편입됐네. 명신산업 괜찮은 종목인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 분석을 해봤는데 좋은 종목이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신규로 편입도 됐다면 괜찮네. 이것도 수급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제외되는 종목은 반대죠. 반대.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덱스 펀드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제외된 종목에서는 수급 이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코스피 200에 편입됐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고 빠졌다고 무조건 주가가 빠지고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매매에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코스피 이게 편입이 되면 안 됐던 게 편입되면 좋은 거죠. 반대로 편입된 게 편출이 됐다면 그거는 조금 경계감을 가지자. 이 정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코스피 200 말고 코스닥도 있어요. 코스닥은 200이 아니라 150입니다. 150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150 종목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150을 보면 최근에 변경해서 편입이 15종목, 편출이 15종목이 됐습니다. 신규로 편입된 종목들을 보면요. 나노스, 코미코, 바이오니아, 셀리드, 아프타바이오 등등등등. 그리고 편출이 된 종목을 보면요. 와이솔, 슈핑앤코리아, 유틸렉스, 메디포스트, 지트리비엔티 등등등등. 네, 이렇죠.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코스피 200이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의 대표성을 띈다면 코스닥 150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의 대표성을 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마디로 이 종목들이 코스닥의 대표주자로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여러 펀드들, 인덱스, 이런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편입이 되면 반드시 일정 수준의 이 종목들을 사야 됩니다. 사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신규 편입 종목들을 주목하고 이렇게 편출되는 종목들은 일부 수급 이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이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기 변경이 있을 때마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코스닥 150에 혹은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이 되나? 혹은 코스닥 150에 코스닥 200에서 신규로 편출이 되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면 매매를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코스피 200에 신규로 편입된 종목들의 최근 주가 흐름이 어땠을까? 코스닥 150에 신규로 편입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매에 대한 힌트를 찾으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자, 마무리인데요. 코스피 200 등 신규 편입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대표지수의 종목이 편입되면 대외적으로 기업에 대한 뭐가 확대된다고요? 신뢰도가 확대가 됩니다. 그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매매에 활용할 수 있고 이 기업은 조금은 더 안정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나 ETF의 매수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래요. 반드시. 반드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수급 측면에서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하나를 포함을 했는데 편입됐을 때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 급락했을 때 공매도 1시 금지가 있었잖아요. 공매도 1시 금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풀어준 게 뭐예요? 코스피 200 뭐 이런 대표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고 이렇게 특정 섹터, 특정 지수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코스피 200이 아니었는데 코스피 200으로 편입된 종목은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원래는 공매도를 못한 종목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편입되는 게 악재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이제 주가의 악재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걱정하기보다는 앞서 써드린 이 두 가지의 요인으로 인한 플러스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최근에 증권사에서 신규로 출시하는 펀드라든지 ETF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이것도 결국은 뭐에 주목하는 거냐면 수급에 주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죠.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메타버스 ETF, 메타버스 펀드 이런 게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왜? 트렌드에 맞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메타버스 ETF 하면 혹해서 많이 살 것 같잖아요. 메타버스 펀드 하면 혹해서 많이 살 것 같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제 이런 펀드나 ETF에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메타버스 펀드나 ETF는 뭐를 사겠어요? 당연히 메타버스 관련 주를 사겠죠. 근데 메타버스 펀드에 자금이 들어오면 그 펀드는 뭘 산다? 메타버스 주를 삽니다. 메타버스 주를 산다고요. 매수를 하면 주권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증권사에서 신규를 출시하는 펀드나 ETF를 주목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왜? 앞으로 어떤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지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왕이면 특정 펀드나 ETF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을 봐야겠죠. 어차피 신규 펀드가 나오면 그 펀드에서 어떤 종목을 편입한지는 다 나옵니다. 그걸 보시고 그 종목을 관심 있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것도 투자의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밑에 이제 설명이 추가로 돼 있어요. 메타버스,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모빌리티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나 ESG, 모빌리티 상품이 계속해서 많아지겠죠. 이건 제가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는 여기 말씀드리지 않았던 인공지능 펀드라든지 훨씬 다양한 펀드들이 많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걸 보셔야 돼요. 이 강의는 언제까지나 다 예시입니다. 예시.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골프 ETF. 다소 색다른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골프 ETF는 골프 용품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을 살 테니까 이거에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수급이 들어오면 골프 관련된 의류주라든지 이런 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수급적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슈 깨뜨러보기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상, 하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결국은 이런 분석들을 하셔야 주식시장을 멀리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겨야 내가 스스로 섹터라든지 종목 분석이 가능하니까요. 꼭 잊지 말고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최근 강의까지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업황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알찬 강의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